찍기를 잘 활용한 듯 보이는 디비, 그리고 백투백 일정이지만 이세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는 다크호스 한국가스공사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있는 박인웅이고요. 다시 한번 3초에서 뿌립니다. 석점! 샤크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요. 급하게 뿌립니다. 오! 들어갑니다! 박인웅을 상대합니다. 멈춰서서 외곽으로 캐치앤슛! 들어갑니다! 벨란길의 페이크입니다. 랩스텝 2부에 던집니다. 롱투 득점! 앨버지역 이번에도 불해결했어요! 정말 승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딪쳐보는 박인웅 골밑이 득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속여놓고 자이투라인 점퍼! 백샷 득점! 좋은 수비에 의한 빠른 역수! 까두홍사가 이렇게 좋은 야투유를 성공한 데는 이렇게 수비에 의한 빠른 공격도 합복을 합니다. 네! 지금 저 자리가 리콜슨의 스팟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중고 골입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움 김종규! 발바논을 섭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롯슨! 곧바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콜슨에게 시간이 점점 떨어집니다. 두 명을 앞에 두고 올라가요! 떨어집니다! 리드링 롯슨! 라인 안쪽입니다. 들어갑니다! 차바위의 쓰리샷이 지금 선언됐어요. 피크아웃! 김현호!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곧바로 던집니다! 파울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팔이 끼면서 저기는 엉키면서 어깨 쪽에 약간의 통증으로 싸우고 있는 박봉진인데 골밑에서 골 밑에서 오펜스파! 황상재! 유현준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유현준이 아주 멋진 스틸에 의한 강상재의 마무리! 아 유현준이 지금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바노 선수가 있을 때 이 선수를 쓰는데 없을 땐 어떨지 한번 보시죠! 오! 유현준! 섬점! 자 지금 김종규 선수가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벨랑게! 골밑으로 픽했다가 외곽!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자 롱 리바운드 박이룽 따냈습니다 김종규! 아 정말 완벽한 세트 플레이인데 아쉽게 메이드까지는 안 됐어요 벨랑게! 리콜슨 가볍게 뺏어내는군요 디드링 로슨입니다 로슨 득점! 자 지금 이번 세 번째 블럭 장면은 파울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리콜슨이 지금 심판직의 강한 항의에 의해서 테크 파울이 선언됩니다 외곽 박봉진 꽂힙니다! 자 위인했습니다 디드링 로슨 로슨 김종규! 김종규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멀리 바라봤습니다 자 리콜슨 적중시킵니다 로슨 오우 펜스 파울 박인용입니다 자 지금 어깨를 짚으면서 프리미인을 시도했다는 이대현 선수의 파울을 선언한 심판진이에요 벨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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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롱 스미 꽂힙니다! 세컨 찬스 다시 한 번 맞이합니다 코너 발맞추고 던집니다 석점! 어제라는 전 반대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얼마나 리바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해봐 다들 어저께 2시 경기하고 오늘 하는 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너희들이 좀 서로 동의하고 해야지 자 지금 발목이 조금 또 다친 것 같은 리콜슨인데 아 부상이 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점검차 강력감도까지 다가오고 있고요 대체 불가 자원입니다 벨랑게 다가옵니다 오우! 맥스웰! 곧바로 맥스웰에게 건넸습니다 맥스웰 템포 늦추면서 올려놓습니다 한국가 선수의 순수입니다 네 캐치앤슛 들어갑니다 적중했어요 캐치앤슛 서민수워 석점포! 박인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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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오우! 충돌 자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스피드 무브 엑스트라 패스 강상재에게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끈끈한 수비와 화끈한 공격력 보여주는 TV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는 벨랑게리 있습니다 멀리서 던집니다 3점! 와우! 4초 3초 2초 벨랑게리 외곽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틈을 찾았습니다 신승민 빼주고 벨랑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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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우! 로슨 컷인 박인웅 벨랑게리 이대헌 탑에서 3포인트 와 디드링 로슨 오우! 3포인트 다시 한번 바까면 스크램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올라갈 때 빗술이 울렸습니다 김조규를 상대하는데요 벨랑게리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높게 스쿱! 와우! 강상재 로슨과의 호흡척척! 알바노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박인웅이 비어있습니다 인사이드 알바노 엘보 점퍼 꽂힙니다 열렸습니다 두 앵 슬램 포효하는 김종규입니다 잘했어 괜찮아 알았지? 야 이런 모습이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던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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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올라갑니다 맥수엘이에요 시간이 점점 떨어집니다 반대편 넘어갈 때 오펜스 파울이 전환됩니다 자 오우! 좋네 벨랑게리 벨랑게리 입맞고 2초 2초 경기 끝납니다 자 이 경기를 김종규의 블락슛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